우종학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산호맹 출신 조국 후보자를 편들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유신진화론 설파자로 교계에서 비판을 많이 들었던 이단자였습니다. 참으로 요즘 서울대 교수 수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 교수의 조국 옹호글에 관한 비판과 유신진화론에 관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 교수는 학생들의 촛불 시위 정신을 폄훼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 요구에 대해 구구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니 좀 더 반박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제자들이 촛불을 들어 분노하고 있으며 입시 비리 문제를 절망에 빠져 있는데 교수라는 인간은 정파정치에 빠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 교수에게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그리고 조국이 마음 다칠까봐 많은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양심을 팔아먹어도 종독급 팔아먹어야지 양심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 교수가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에 대한 웃기는 비판을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입장문이 시풀인 이유라는 글 제목으로 조국 게이트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걸 기득권 꼰대라고 합니다. 기득권 교수라서 팔이 심하게 안쪽으로 굽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들의 마음과 입장문의 진정성을 보아야 하는데 양심이 썩어서 자기 마음대로 입장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같은 기득권 꼰대 마인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건 내가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조 후보자 입시 비리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학생들의 절규의 입장문을 씨뿌리라고 점수평을 하니 참으로 저질수론 행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A를 주셔도 되는데 문재인, 더민당, 조국을 비판하니 그냥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일부 구성원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합니다. 우 교수는 세상 돌아가는 신문, 뉴스를 안 보는가 봅니다. 아니면 양심이 없던지. 조 후보자 사건은 제2의 탄핵 사건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며 불법으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환경대학원 편법으로 장학금 두 차례나 받아왔습니다. 부모를 둔 20대 청년들에게 절망을 준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인턴 꼼수까지 발견됐습니다. 고려대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 이력에 사형제로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이라고 적었답니다. 하지만 고교생 인턴을 뽑지 않았고 모집 자격은 최소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조국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인턴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황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이래도 양심 팔아먹고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상황 판단과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우 교수는 서울대 모든 학생을 범법자 취급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각종 의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특혜를 누린 서울대 학생들이라면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에 왔다는 떳떳함보다는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대신 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선해야 한다. 뭔 헛소리를 하십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가 손봉호 장로처럼 양비론을 펼칩니까? 저러니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양비론은 전형적으로 비성경적인 궤변에 속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는 학자가 궤변을 늘어놓고 그러면서 스승이라는 대접은 받고 싶은가 봅니다.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이 서울대 제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십니까? 당신의 제자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달 조민처럼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주인턴학 의대박사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된 적이 없으며 그걸로 대학과 의전원의 필기시험 없이 입학하지 않았고 1학금 때 받고 장학금을 쉽게 쉽게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데가 없어서 서울대 제자들을 조민하고 비교합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중학 교수님을 더 알아보니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단 사상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관점이 삐뚤어졌으니 세상을 삐뚤어진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우 교수의 주장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유신진화론이란 하나님이 창조시 생명체에게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방식은 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통하여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전개는 창조하시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에 지금은 수수방관하고 계신다는 이단 사상 이신론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 창조는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이며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와 섭리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유신진화론은 창조와 섭리를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역사는 부재하고 자연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써 생명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교계 많은 신학자들은 우중학 교수의 유신진화론을 비판하고 있으며 비성경적이며 비교리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독일보 기사에서는 분명히 유신진화론자들이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한다고 말하고 그 안에는 우중학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교수는 역사성이란 단어를 존재의 여부라고 잘못된 정의를 내려놓고는 자신을 모함한다며 억울해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역사성 문제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인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창생의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하가 실존 인물인가를 묻는 질문과 아담과 하하가 모든 인류의 조상인가를 묻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우교수는 아담과 하하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화론이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없다면 원재도 없고 원재가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으며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 가신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이 파이브솔라 중 오직 믿음 이신칭이도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턴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오직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악마의 포로이며 구원이나 저주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창조의 사건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특별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개시 자연개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고 우리는 양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 지식을 나타냈고 누구도 핑계치 못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은 특별개시는 창조를 말하고 자연개시는 진화를 말하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이 맞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우중학 교수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개시라면 자연의 일반개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런 일반개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바로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논리 전개가 틀렸습니다. 자연개시도 성경의 특별개시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연개시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은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신관으로 인해서 해석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이론에 불과하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인간론 문제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부정합니다. 성경론 문제에서는 아담에 이르는 족보의 사실성 부정합니다. 원주론 문제로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타락과 관련한 신학적 의미의 상실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를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구시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를 하리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재의 삭순 사망이라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진화론이며 유신 진화론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파괴하려는 이단 사상입니다. 진화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자가 우종학 교수입니다. 우리는 우종학 교수처럼 양심에 화임맞은 자가 되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는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로하는 지혜 있는 인생 선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